그러다가 뒤로 꽝 하려고 자 예빈이 VM 1-11 하기로 했구요 왔다 진짜 왔다 오늘은 책 두권씩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가세요 채점했는거 선생님이 같이 놓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죠? SHIP 쓰는 방법은? I 그 다음 뭐? P 확실해? SHIP OK 그래서 무슨 C고? 이름 C 무슨 C일 수도 있다? 과단 C일 수도 있죠 SHIP 그 다음 계속해서? FIN 쓰는 방법? O F F FIN F 무슨 C죠? 무엇? 지느러미 이름 C OK 그 다음 뭐라고? 딥 딥 어 쓰는 방법? 어 아이고 아이고 난 뭐 엔 트윈 아닌거 같은데 트윈 트윈이 아니고 트윈은데요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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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윈은 쌍둥이구요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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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윈 쓰는 방법 오케이 무슨 시죠 윈 윈 가만 보니까 아이가 이 소리 나는 애들 뭐가 났나봐요 오케이 계속해서 윈 윈 쓰는 방법 윈 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트윈 트윈 윈 쓰는 법 e-i-g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딥 쓰는 법 딥 무슨 시죠 하다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핀 쓰는 법 핀 핀 핀 그래서 무슨 시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이름 시 무엇 핀 계속해서 클립 쓰는 법 클립 클립 무슨 시일 수도 있고 요고 요고 이름 시 또는 바다시 클립 클립 그 다음 친 쓰는 법 그렇죠 CH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었죠 치 친 친 오케이 치 킨 오케이 친 치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아 이름 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립 립 쓰는 법 P 오케이 립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 무엇 여행 오케이 잘했습니다 점치 고패드 하세요 아 아 아 아